안녕하세요 니코입니다. 오늘은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터키 남성분과 한국 여성분인 국제커플을 그려보려 합니다. 올해 초 독일에서 결혼식을 올린 국제커플인 만큼 사연도 궁금했는데요. 9년 전 오스트리아에서 첫 만남을 가지고 오랜 연애 끝에 독일에서 부부의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.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독일에서 이쁜 가정 꾸려나가길 바랍니다. 결혼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